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책은 그동안 그렇게 제가 오랫동안 강조해왔던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 이 책의 영문 제목은 The Gratitude Diaries예요. 그래서 이 책은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고 전세계 30개국에 출간됐고 또 아마존 자기개발에서 1위를 했던 책입니다. 저자 소개를 먼저 잠깐 해드릴게요. 저자 이름은 제니스 케플런입니다. 제니스 케플런, 이분은 감사 프로젝트를 진행하여서 결혼 생활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일에 대하든지 건강, 일상의 소소한 경험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이 감사에 대한 것을 풀어놓았습니다. 저널리스트이고요. 퍼레이드라는 잡지의 전직 편집장입니다. 이분이 감사일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감사일기 그러니까 딱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 없어요? 오프라 윈프리요. 제가 몇 개월 전에 소개했던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에서 보면 오프라 윈프리가 굉장히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바로 감사일기. 수십 년 동안 빠지지 않고 감사일기를 쓴 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책에 바로 첫머리의 오프라 윈프리의 이야기가 인용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고맙습니다. 나는 진실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지나간 날이 단 하루도 없다. 오프라 윈프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감사함이 달라지는 것들. 이 책을 먼저 다 읽고 난 제 소감을 말씀드리면 반드시 읽으십시오.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행복과 최대한의 인생이 변화하는 걸 원하신다면 이 책을 권합니다. 먼저 이 책을 쓰게 된 이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올해 나는 감사함에 살자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이 사실을 고려한다면 4월에 이른 아침을 화창한 하늘과 지저귀는 새와 거실에 모여서 주여 오소서라고 노래하는 친구들과 함께 맞이해야 했으리라. 하지만 현실에서는 모든 일이 꼬였다. 그래도 나는 긍정적인 측면을 보려고 노력했다. 우선 내 오래된 볼보 자동차가 시동에 안 걸려서 점퍼 케이블을 사용해봤지만 효과가 없었다. 도와주려고 온 이웃사람이 나를 20분 거리에 있는 역까지 들여다준 덕분에 난관에서 벗어났다. 목적지에 도착하여 비바람이 치는 보도에 발을 내딛었다. 그 순간 버스가 커다란 물웅덩이 위를 질주하면서 내 몸에 걸쭉한 진흙세례를 퍼부었다. 으악! 나는 비명을 질렀다. 아니 실제로 이보다 더 다채로운 언어를 썼을 것이다. 지나가는 사람 중 몇 명은 안됐다는 듯이 혀를 끌긋 찼다. 나는 끔찍한 진창길 경주에서 살아남은 몰골을 하고 중요한 회의에 참가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다행히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 제이크루가 근처에 있었다. 득달같이 달려가서 굵은 무늬가 들어간 스커트를 재빨리 사서 탈의실에서 갈아입었다. 회의에는 제 시간에 도착했다. 그런데 내가 만난 CEO는 기계로 피부를 태우는 가짜 썬텐을 한 대다. 머리에 무술을 과하게 바르고 나타난다. 그는 내가 말을 하는 내내 문자메시지를 보내다가 막바지에 겨우 고개를 들더니 이렇게 말했다. 오호호 그 스커트 끝내주는데요? 나는 프로젝트를 홍보한 것이지 애인을 구한 것이 아니었기에 화를 내야 마땅했지만 그냥 웃고 말았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나보다 헤어제품을 더 많이 쓰는 남자와 일하지 않게 돼서 얼마나 다행이냐. 그날 나는 절친 수잔과 커피를 마시러 갔다. 여덟 살 때 여름 캠프를 함께 간 이후부터 쭉 친구로 지냈다. 수잔은 아주 충실한 친구로 굉장히 비판적이고 가차없이 직설적인 성격을 지냈다. 비참했겠다 얘. 내가 이를 대충 설명하자. 이렇게 말했다. 아니야 꼭 그렇진 않았어.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지금 나 노력하는 중이야. 내가 말했다. 야 차 밧데리가 다 되었는데 그게 어떻게 긍정적이니? 나는 크게 심호흡을 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못할 것도 없었다. 야 내 차는 있잖아 14년이나 됐어. 그리고 주행거리도 15만 마일이야. 내 차 이렇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도 못했거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어떤 이웃이 날 도와줬다는 거야 오늘. 수잔은 말했다. 야야야 그건 인정해. 하지만 너 흠뻑 젖었잖아 버스 지나가는 바람에. 그걸 어떻게 설명할래 너? 너 그게 긍정적이냐? 그래도 재미있는 측면을 생각해봐. 그 멍청한 CEO 있잖아. 내 스커트를 칭찬하더라고. 내가 새 옷을 사도 통장에 바닥나지 않을 정도니 그게 얼마나 다행이냐. 수잔은 커피에다가 저칼로리 설탕 두 개를 넣더니 휴이 저었다. 내가 돈이 더 필요하다고 불평하는 소리를 오랫동안 들어온 수잔으로서는 그렇게 감사하는 내 모습이 상당히 의외였을 것이다. 수잔이 말했다. 난 네 절친이잖아. 뭐든지 욕하고 불평해도 돼. 그러지 말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 불평하고 싶지 않아. 나는 이렇게 말하며 수잔만큼이나 나 자신에게 놀랐다. 이미 일어난 일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바꿀 수 없는 거지. 내 생각을 바꾸는 게 마음이 편해. 수잔은 커피를 오랫동안 훌쩍거렸다. 수잔은 야심이 크고 자신을 혹독하게 내모는 성격이다. 자기 일에서 크게 성공을 거두었지만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자주 느끼고 종종 우울감에 빠진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듯이 수잔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집중하느라 너무 바쁜 나머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행복해하는 법을 잊어버렸다. 나의 긍정적인 태도가 거슬릴지 모른다는 우려와 달리 수잔은 한쪽 눈썹을 주워 올리면서 이렇게 말했다. 야 있잖아. 네가 연구하다던 감사 그게 이런 거니? 그거 나한테도 좀 필요한 것 같거든? 그거 어떻게 동참하면 되는데? 이제 나의 비밀을 공유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넵킨 맨 위에 내가 오늘 감사하는 세 가지 이유라고 적었다. 그리고 그 넵킨을 탁자 맞은 편으로 쓱 밀어넣으면서 팬도 수잔에게 주었다. 거기 채워봐. 내가 말했다. 수잔이 넵킨을 어찌나 오랫동안 쳐다보내지 나는 결국 넵킨을 도로 가져와서 세 가지의 X 표시를 하고 한 가지로 바꾸었다. 우리 쉽게 가자. 내가 말했다. 나 역시 몇 달 전에 그랬다. 매일 감사할 거리를 한 가지씩이라도 적으면 만사에 대한 내 태도가 바뀐다는 사실을 이제 나는 알게 되었다. 새빨간 저녁 노을, 좋은 친구의 봄, 한 해의 첫 봄 기운 등 한 가지만 된다. 설마 한 가지도 찾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 이 책에서 되게 재밌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 저자가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존 템플턴 재단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지원을 받아서 조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감사와 관련해서 되게 커다란 갭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감사해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답니다. 근데 사람들한테 또 물어봤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좀 더 만족스럽고 부유한 삶을 꾸려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몇 퍼센트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94% 다 동의하는 거예요. 거의 다. 감사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일상에서 평소에 감사하면서 산다라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몇 명 될 것 같으세요? 무려 50% 미만이랍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첫 번째 느낀 게 뭐냐면 이거 감사하는 거 실력이구나. 이거 암나는 거 아니구나. 엄청 연습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나 연습하면 누구나 늘 수 있는 거구나. 먼저 감사를 하면 그럼 뭐가 좋은가? 여러분 궁금할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감사 안 해도 살아. 그래서 감사를 하면 도대체 어떤 장점이 있나 알아봤더니 첫 번째 보겠습니다. 행복은 올라가고 우울감이 되게 낮아진답니다. 감사를 일상생활에서 늘 규칙적으로 할 경우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 책의 133페이지에 보면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감사하면 뭐가 두 번째 좋으냐? 바로 이거였는데요. 감사를 하게 되면 불행을 재구성한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길로비치 교수라는 분은 오랫동안 이렇게 심리와 감사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경험을 어떻게 기억하느냐와 관련이 있어요. 내가 오늘 지나온 내 경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와 관련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왜 이렇게 흔히 일어나는 일이 약속이죠. 반드시 꼭 만나야 되는 사람이었어. 만나기로 했어. 그런데 두 시간 전에 전화와서 오늘 급히 먼 일이 있어서 못 맞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약속이 취소되는 바람에 좀 속상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어떻게 돼요? 약속 취소되는 바람에 그 직장 동료랑 가서 야 맛있는 거나 먹으라고 맛있는 거나. 그래서 이제 맛있는 거 먹었어. 그러면 그날의 감사일기가 쓰여지는 거죠. 약속이 취소돼서 더럽게 기분 나빴다. 이게 아니고 감사 세탁기가 있다면 사건을 거기다 놓고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탈수해서 탁 뛰어서 나와. 사건이 탈수가 돼서 나오면 어떻게 나와요? 뽀송뽀송해져서. 그래도 동료랑 그 덕분에 식사 맛있게 하고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뭐가 늘어나는지 아세요? 뇌회로가 바뀌기 시작한답니다. 뭘로 바뀌어요? 낙관적인 뇌회로로 바뀌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나한테 약속시... 내가 날 무시해서 그런 거야? 날 무시해서 알고 보니까. 이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부정적인 회로가 습관이 되는 거예요. 뇌회로가. 그런데 낙관적인 뇌회로가 계속 돌아가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옛날에는 사건을 재구성하기 위해서 한 한 시간 고민해야 돼. 이걸 어떻게 감사하게 해석해야 되지. 이러다가 나중에는 어때요? 뇌회로가 자동으로 팍팍 돌아가는 거죠. 바로 감사로 바꿀 수 있는 뇌회로로.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부모로서 제일 속상한 게 뭐예요? 애들한테 감사하다 소리 한 번 못 듣는 거잖아요. 분명히 쟤가 나한테 고마워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 그래서 여기에 이런 게 쓰여 있습니다. 자녀로부터 감사를 받고 싶으면 자녀에게 먼저 감사해라. 그래야 그거는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들어가 드리겠습니다. 이 책에는 감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적혀져 있는데요. 감사하는 방법이 뭐라고 적혀져 있느냐 하면은 남편에게도 감사할 수 있고요. 혹은 뭐 아이에게도 감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일터에서 감사를 훈련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읽어드릴게요. 자 이분은 감사일기를 쓰기로 365일 작정을 하면서 감사일기를 쓰려면 감사한 일을 만들어야 쓸 거 아니에요. 운전을 하고 나가는 중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남편한테. 여보 눈 오는데 운전해서 고마워. 우리가 탄 차가 차고에 들어갈 때 나는 말했다. 운전이야 항상 하는데 뭐. 남편은 놀라면서 말했다. 그래도 고마워. 더군다나 지금은 어두컴컴한데다. 우리 둘 다 피곤하기도 하잖아. 나 대신 운전해 주는 남편을 두었으니 난 얼마나 운 좋은 여자인지 몰라. 우리는 그 이야기를 더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남편은 우리 관계에서 무엇인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듯 했다. 다음날 저녁 남편은 내가 항상 맡아 하던 일인데도 저녁 식사를 차려줘서 고맙다고 했다. 나는 별거 아니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그 말을 생각하면 아직도 기분이 좋아진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인정을 받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다. 처음 며칠 동안 나는 남편에게 의식적으로 고마움을 표현했다. 그런데 한 주 두 주 지나가면서 좋은 감정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상한 건 남편에게 고마워하다 보니 전반적으로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나는 브라이언 액킨스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일리노이주 제네바에 소재한 부부 클리닉 연구소의 소장이다. 나는 그에게 나의 감사하는 연습이 신경회로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다. 그러자 그는 그렇다! 라고 힘주어서 말했다. 무슨 일이든 두뇌를 자주 쓰게 되면 두뇌는 그 일에 아주 능통해져요. 자주 감사하면 긍정적인 기분이 형성되고 그러면서 뇌 경로가 강화되어 다시 더 긍정적인 기분이 생겨나는 거예요. 감사는 마음을 긍정적인 상태로 만들어주는 일종의 정신훈련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정신훈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정신에 교감을 주는 관계가 달라지겠죠. 감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남편과의 관계가 엄청나게 좋아졌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이들에게는 또 어떨까요? 아이들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감사훈련을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답니다. 한 학교에서는요. 전체적으로 감사교육을 수업에 도입을 했습니다. 저학년의 아이들한테는 감사한 일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했고요. 고학년의 아이들은 감사일기를 직접 쓰도록 했습니다. 이 학교 교장선생님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아이들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키우면 반드시 나중에 성공합니다. 이분 경험상. 여러분에게도 이분은 얘기하는 거죠. 자녀의 교육 중 제일 중요한 게 엄마 이래서 고마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녀로 키우는 거. 그래도 우리 집은 이건 이렇지만 그래도 이게 있어서 나는 참 이 집에서 사는 게 운이 좋다고 생각해. 이렇게 아이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아이들이 긍정적으로 낙천적으로 자신의 현재를 보기 시작하면 아시죠? 여러분 현재를 사랑해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어요. 현재를 부정하면 현재의 잘못하면 발이 묶여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감사를 좀 더 잘할 수 있는지 효율적인 방법을 또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거든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건 첫 번째는 감사일기를 쓰는 방법을 제일 추천하고요. 매일 밤 일정한 시간에 감사일기를 쓰는 겁니다. 두 절 두 절 다 쓰는 방법이 있고 이것에 감사한다 이것에 감사한다. 간단한 한 문장으로 세 문장 세 줄 정도를 쓰는 것.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오랫동안 관계가 문제가 있었던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감사 편지를 쓰는 거죠. 감사 편지. 일터에서도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답니다.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일기를 쓰고 늘 이렇게 감사를 의식적으로 연습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봤을 때 일터에서 각자 자기 목표 달성의 20% 이상의 진전을 보인대요. 감사하면 할수록 어떠냐?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지 않고 의욕을 느껴서 행동을 취한다는 사실. 그런데 불평불만을 하면 할수록 계속 의욕이 떨어진대요.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결국은 이겁니다. 당신 스스로의 인생을 업 시키고 행복하고 스스로를 치유하고 싶다라면 의식적으로 감사라는 거예요. 시스템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게 어느덧 어떻게 돼요? 습관이 되기 시작하고 습관이 되면 당신의 뇌는 바뀌기 시작하고 낙천적인 뇌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조금만 감사해도 아주 오토매틱하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어요. 가장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적인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책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술술 읽히는 책입니다. 읽어보시고 여기서 여러분 뭔가 액션을 취하실 것 딱 하나를 건져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북 액션입니다. 북 액션은 벌써 눈치 채셨죠? 감사를 해보는 겁니다. 감사는 어떻게 한다? 의식적으로 꼼꼼하게 쫀쫀하게 그냥 하나하나 뜯어서 한다. 그랬어요. 퉁치지 마시고요. 감사 일기를 한번 오늘부터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김미경TV를 보는 많은 구독자 여러분은 댓글로 내가 감사하는 세 가지 것들 감사 일기 쓴다 생각하시고 세 가지를 댓글로 쭉 달아주시기 바랍니다.